한국국토정보공사 죄송합니다. 가다가 자빠질 소리 3주 안에는 동문 10금 빼라 에? 이거 이래 발각됐는 나는 바로 직살입니다 월드컵이야 우리가 듣자는 게 아니고 남조 손아이들이 들려주겠다 안댕기네 뭔 일을 꾸미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하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게 이 수상한 냄새가 진동하는구만 우리하고 축구가 반하자는데? 왜 축구엔 국경 같은 거 없어 야 몇 분에 registered 도전 이 수상한 뒤로 건너지 이 수상한 뒤로 건너지 이거